국jour ridge 연주 저희는 내일해une사 축제할거에요 예? 말하면 안 알아볼 수 있게 천천히 아 내년에도 축제를 할 거 아니냐고요? 예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내년에 내가 또 홍 타려방 춤축제 하는거죠? 예 저희 콜센터 불러주신거죠? 예 내년에 불러주시면 꼭 더 많이 준비하올게요 그때는 한국과 가겠습니다 내년에? 네 아 우리한테 불러올 수 같고 제 소리가 많아 아 아 뭐야 아 오늘 이번엔 좋은 자리에 프로테크와 함께하는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불러드리고 아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거 같아요 맞습니다 자 축제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도망기에 잘 끝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 축제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흥이 있어야 됩니다 흥이 정확하지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에만큼 우리가 후회가 없고 아쉽죠 이렇게 신념이 누르면 돼요 그쵸? 네 자 저희 이제 한 곡 남아있는데 어떤 곡을 할까요? 순정 뭐라고요? 순정 순정이요? 네 괜찮겠어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, 괜찮아요. 자빈이 형, 일어나서 즐겨주시면 됩니다. 네, 제자리에서 무릎, 무릎 관절을 부수시니까, 네, 천천히 놓으시기 바랍니다. 맞습니다. 순정 결과가 3분이니까요. 세대통을 못 푸신지 않으시고, 친절을 즐겨주시는데, 안전을 즐겨야 하니까, 꼭 자리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맞습니다, 여러분. 어,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? 네, 그러면 저희는 순정가장으로 불러드리고, 인사드립니다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수주와 아무렇지도 않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수주의 바랍니다.